이번 시간에는 여기 풀, 푸쉬 옆에 보면 패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화살표가 풀이랑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이 두 가지 기능은 서로 같은 듯 다른 듯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패치는 가져오다 이런 뜻이 있는데 패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원격 브랜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스터라고 되어 있고 오리진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뭐가 다를까요? 마스터는 내 지역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고요 오리진 마스터는 원격 저장소에 있는 마스터 브랜치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커밋을 하나 해볼게요 자 A에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자 여기에서 3 A 저장 그리고 커밋 해봅니다 워크 3 A 그리고 커밋을 하면 우리 히스토리를 보면 어때요? 마스터와 오리진이 어떤 상태인가요? 마스터가 오리진 마스터보다 하나의 버전 더 앞서 있죠 즉 오리진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원격 저장소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오리진 마스터를 우리의 지역 마스터와 같은 상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푸쉬를 하면 되겠죠 즉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올리게 되면 여기 있는 워크 3 A가 원격 저장소로 올라가면서 우리 지역 저장소에 기록되어 있는 오리진 마스터가 한 칸 앞으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이라고 하는 저 메시지가 뜨게 되는 거예요 자 푸쉬를 해볼게요 자 푸쉬를 하게 되면 원격 저장소로 워크 3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Git이 제 지역 저장소에다가 오리진 마스터의 마지막 부분이 워크 3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사람의 화면으로 들어와서 이 B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이 사람도 마스터와 오리진 마스터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풀을 해도 되는데 패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OK를 하게 되면 원격 저장소에 있는 그 버전들을 다운로드 받죠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되나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거 제가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지역 저장소는 여기 있는데 원격 저장소인 오리진 마스터는 워크 3A를 가리키고 있어요 한 칸 더 앞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지역 저장소가 더 뒤처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패치를 하게 되면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기만 하고 우리의 지역 저장소에 있는 브랜치에는 병합하지 않는 거예요 건들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제가 워크 TXT를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2AB만 있고 밑에 3A라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는 그 오리진 마스터를 여러분이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Merge를 선택하고 그럼 이제 오리진 마스터를 커런트 브랜치인 마스터로 병합할 것입니까? 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OK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OK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스터가 한 칸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오리진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저장소에 있는 이 마스터 브랜치랑 형식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걔는 원격 저장소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되고 여기 있는 체크 버튼을 클릭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특수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제 역시도 오리진 마스터라고 하는 저장소입니다 아니 아니 헷갈렸어요 브랜치입니다 그리고 그 브랜치를 여러분이 병합하는 것을 통해서 같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풀이라고 하는 것을 누른다라는 것은 이것은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패치를 통해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것을 지역 저장소로 다운로드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운로드 받은 원격 저장소의 브랜치를 같은 이름에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역 저장소의 브랜치로 머지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work.txt 이거 한 번 우리가 또 수정해봅시다 4a라고 이렇게 하고 이것을 commit합니다 자 a로 가서 해야 하죠 4a 그리고 commit stage all 그리고 work 4a commit 자 그 다음에 push를 해서 올려요 자 그리고 b라는 사람의 화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b라는 사람의 화면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패치를 일단 해요 그리고 패치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마스터가 이건데 오리진 마스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병합을 하기 전에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브랜치를 하나 땁니다 테스트라는 브랜치 그럼 이 테스트라는 브랜치는 마스터와 같은 내용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내용을 테스트 브랜치로 이제 merge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테스트와 오리진이 같은 상태가 되죠 그럼 이제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건 뭐가 됐건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잘 해결한 다음에 여기 있는 테스트 브랜치에서 마스터 브랜치로 다시 병합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스터 브랜치로 갔다가 테스트 브랜치를 merge test into current 브랜치에 갖고 이렇게 병합해주면 우리의 마스터 브랜치도 자 우리의 마스터 브랜치도 여기 있는 이 마지막 이 버전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작업이 끝났으면 저 테스트를 위해서 만든 브랜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delete를 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병합 작업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가능한데 이 패치를 쓰셔도 되고 풀을 쓰셔도 되는데 패치와 풀의 차이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여러분 이제 git과 관련된 좀 더 세밀한 작업을 이 필요로 할 때 아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더 자유롭게 무언가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